기분좋아보이네요 오늘부터 그러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하루 울었으면 됐지? 안그래 얘들아? 약속했잖아 내가 하루만 울고 이제 웃는다고 하루 울었으니까 이제 맨날 웃을건데 아 근데 여기 몇시까지? 2시까지구나 짜잔 짜잔 창가쪽으로 앉아야지 저쪽에 자리가 있네요 창가쪽으로 앉겠습니다 좋아보이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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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개좋아? 근데 이렇게 잠깐만 어디로 비치는게 좋을까? 밖을 비치는게 좋아 아니면 그냥 안이 좋은거 한번 봐줘봐 뷰 좀 자리를 Ollie 손님은 원래 머리 길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네? 머리 길지 않았나요? 아 그거 머리 길었던거 몇년 전인데 어디서 본거같애요 아 저요? 제가 머리 예전에 붙인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메뉴판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 봐봐 하면 이렇게가 나는지 아니면 이렇게가 나는지 가져가 이게 낫나? 야 이게 난지 아까가 난지 봐봐 이거는 그냥 근데 이렇게 돼 아까가 난가? 이게 나? 아니 그게 오빠 서있는거랑 또 틀려 앉았을때랑 달라 이렇게 보여 이게 나? 이거랑 봐봐 잘 기억해야 돼 우리에겐 뷰가 중요해 우리에겐 뷰가 중요해 너랑? 잘 기억해 여기요? 트립아시아라고 밥먹는 데에요 아시아의 맛을 여행하는 곳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것도 봐줘봐 그러면 이것도 봐줘봐 이게 나? 그럼 이것도 봐줘봐 나의 색깔이 별로 안하니까 아니 오빠고 말고 난 여기 자켓집을 몰랐더니 나 여기 여기 1층에 이거 옷 입고 있는거랑 벗고 있는거랑 어떤게 다 입고 있는거랑 이불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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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앞에 남자친구 때문에 이불하는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아니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추워 추워 남자분은 벗으라는데 여자분 지금 입으라고 옆에서 추워 추워 언니 추워 옆 테이블 추워 추워 옆 테이블 계속 입으라 온건 다 보이니까 언니 추워 지금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남자친구 아니니까 맞는 거 같은데? 남자분 벗는 걸 원하는 거 같은데? 아 부끄러워 구독자의 눈인인데? 아니야 얼굴 빨개졌어 저봐 얼굴 빨개졌다잖아요 셀카 찍는 척 하면서 나보고 있는데 싸워라 싸워라 둘이 싸워라 싸워라 언니 아프리카 아는거죠? 네네네네 언니 뭐했지? 수정이에요 수정 네네 유튜브에도 아플다시면 넌 줄 알을게요 아플 안달아요 제가 알아요 아 저도 그때 했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그 맛도 없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수어 다 했을 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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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해볼까요? 하하하하 하하하 은 módon 하하하하 은 módon 돈까스도 맛있긴 한데 하트브레이크 바꾸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동 트리 맛이야 여름에 밥값 내러 가기도 부담스러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겉옷 벗으라잖아 붉은님 저희 팬들이 저희 앞테이블에 계신 여자분이 옷 벗으면 저 죽여버린대요 아 그럼 벗어도 돼요? 추워 저 더워 저 열이 많아요 더워요 버스레 이 오빠는 벗어 그래 그 봐 이 오빠는 벗으래잖아 벗어요? 내가 보고 추워줄래? 나 보지 말고 남자분 봐요 날라요 여자 좋아해요 빨개질 수 있어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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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돈까스 시킬까? 치즈돈까스 수요 달걀 달걀 치즈돈까스 아니면 이런거 있어 2인세트 아 근데 이거는 돈까스가 아니다 돈까스랑 빨국수 먹죠 사장님 저 이거 한우 사골 쌀국수랑요 치즈돈까스요 저 숙주 좀 많이 주세요 숙주를요? 따로 숙주 준비해서 갖다 드릴게요 네 혹시 그리고 돈까스 컷팅 되나요? 미리 컷팅해서 갖다 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럴 수 있지? 암만? 나도 저 단발머리 한 번 왜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저 단발머리 한 번 왜 어울릴 수 있을까요? 나도! 저곳의 화제는 지금 나야 여자분 머리가 여기까지 오시거든 나도 단발머리 예쁠까? 남자분이 많이 안 어울려 눈이 예뻐 잔나 웃겨 와 잔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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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라이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아니 나도 앞머리 이렇게 앞머리 만들지 마! 앞머리 만들지 마! 아니 언니 이렇게 잔머리로 이렇게 만들면 돼 지금 이뻐 됐어 지금 이뻐 딸난도 안 만나고 싶을 때는 안 돼요 아플 때 그게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Belle 이렇게 저 남자 정의된 건데 이거 어디! 이거 왜! 이거! 이거 유연아! 딴 여자 보고싶어? 응? 그런식으로 사례 욕심을 채우지마! 응? 그런식으로 사례 욕심을 채우지마! 응? 나 하나로 만족해?! 새핏이 안녕 드리드리 드리드리 갈렸지? 드리드리 안녕 내가 옷을 또 옷 벗을까봐 저기서 표정관리 좀 하세요 코앞에서 가슴 너무 커요 언니 네? 몸이 이렇게 말라는데 어떻게 손가났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거 만지지 말고 집거를 왜 만져 그러면서 내가 저런거 어쩐까 한번 볼거에요 언니 몸이 이렇게 나도 나면 체구가 찌는 자체가 코 놀래버린거지 오빠 내가 안보고 있잖아 부끄러워서 안보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면 어! 하면서 내가 저기 가줄게 어! 하면서 방울해 내가 저기 가서 오빠 여기야 소상도 있잖아 저분들 되게 믿긴다 근데 호빈 오빠 안녕하세요 호빈 오빠 아씨 옷 못 벗겠네 저분들 때문에 오늘 추워 진짜 남편은 다 벗으라고 하시잖아 나 듣기로는 다 벗으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아 벗으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뭘 갖고 있어 남자가 똑같아 나와면 나와면 이제 저희 친구만 뭐 이렇게 아니 식사가 이제 나올 수가 아씨 하필이면 여기서 닉네임이 노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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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왜 이렇게 타이밍에 맞게 들어온거야 노블라 안녕 노블라 안녕 노블라 안녕 어 어 노블라 안녕 아 노블라 어 마시고 계세요 넌 넌 넌 넌 넌 아 넌 넌 진심 넌 넌 넌 넌 아 아 은 아 누나 자꾸 말 시키지마 상대 여자한테 뺨 맞고 방전했다고? 내가 맞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누구라 내가 맞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 누나 실물 보면 존사야 어디 감히 손을 올리지도 못해 걱정하지마 누나 실물 보면 감히 어디와서 손 올리지도 못해 맞기 전에 손이 안 올라오더라구요 바로 차려 킹크랩 먹으러 가자 그럼 그럼 여기 지금 3분 대기조가 지금 몇 명 있는데 오빠 아는 사람들한테 양량이 본다고 말했어 맞는 말이지 오빠야 내가 마라카 계속 같이 가자고 나는 뭐해 또 가면 뭐해 초풀오빠 노블리만 오면 굉장히 예민해진다 노블이 새로 태어났어 예뻐해줘 하하하하 노블이 너는 왜 이렇게 노블이 너 왜 이렇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응? 하하하하 한 3마리째 못떠거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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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 지랏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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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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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유진님 안녕하세요 나? 나? 나 낭락은? 나 맛있어 참수 때 먹었으면? 참수는 들어왔으면 된거 아니야? 사장님이 예쁘다. 오 유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상 럭셔리에요. 쌀국수랑 치즈 돈까스 시켰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쌀국수랑 치즈 돈까스. 근데 더군다나 오빠랑 처음 간 그런 거였는데 좀 많이 그랬어. 좀 싫어서 마시키는. 그래서 그 뒤로 오빠를 봐야 하고 말아야 하는 상황이 망했어. 아 진짜? 그 땜에? 대박. 왜냐면 더군다나 내가 그래서 짜증나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나 동호 오빠랑 같이 태워보냈어. 그래서 더 시간대로. 대박. 야. 그것도 말해봐야 해. 아 리샤프루프에 식사. 식사. 잘 먹겠습니다. 저번에 제 오빠는 뭘 눈치를 못해? 이거 보셔도 되겠지? 진짜. 코인이. 그니까 눈치를 못하고. 밥. 밥. 왜? 보셨어, 보셨어. 아 추워 추워. 나 한번만 쳐다볼게. 아빠 그냥 가야 돼. 여기만 시키세요. 괜찮아. 식사. 잘 먹겠습니다. 식사 식사하세요. 잘한다 천사. 식사 싫어. 식사 싫어. 식사 싫어. 식사 싫어. 식사 못하게 몇 개 쏘면 되니까. 언니 뭐냐고. 수정이라고 몇 번에 말해 수정이라고. 수정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수정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언니 혹시 그게? 아닌데. 가슴이 없어서 영재 안 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튼 어떡해. 이따가 오빠한테 배고파. 예쁜데 박스오마. 배이훈이 같고. 세바이니. 첫번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물어봐야 될까? 사지 말자. 근데. 오빠가 사면 괜찮아. 봉우도 엮어서 질질하면서 요것만 보여주면 돼 근데 요것만 보여주면 돼 아니 뭐 하고 싶을 때 내가 루트 이런 거는 알려줄게 근데 내가 왜 짜증나? 딱 하나 딱 하나 나는 나는 처음부터 19살로 슬라기여서 나한테 그랬거든 처음부터 19살로 나는데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지 치즈 돈까스 나지 난 이분이 날씬한 게 이해가 안 가 근데 햇살이 체질은 아니야 나 살찌는 체질이야 진짜 그만큼 관리하는 거야 피나는 노력이야 솔직히 저 살찌는 체질이에요 좀 만 방심하면 살 엄청 쪄요 야 먹방은 다 끝나고 이제는 나 사는 거 아니잖아 응 아니 컨텐츠는 못하고 응 말랐는데 노력이야 진짜로 나는 좀 만 방심하잖아 살 금방 쪄 참 잘 모르겠어 근데 많이 흔한 것 같아 좀 봐 이거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우와 아 진짜 감사한 것 같아 샐러드에 치즈가루가 다 뿌려져있어 쟤는 하도 서비스만 받고다녀서 뭐만 나오면 서비스인줄 음식 잘 보여? 잘 보여요 음식은 돈까스가 보이게 해볼까 돈까스에 눈꽃치즈처럼 치즈가 다 뿌려져있어 엄청 맛있어 너 어떻게 할거야? 얘를 주자 근데 나도 나랑 얼마나 얘를 주자는거야 그건 아니지 얘를 주자는거야 우리 민우한테 너무 충격이 있어 그래서 너무 큰거야 나는 되게 나는 되게 아니 여행으로 가서 해 잘 먹는거 같아 인생은 수정처럼 인생은 수정처럼 인생은 수정처럼 나카카 언니가 안녕하세요 인생은 수정처럼 인생은 수정처럼 인생은 수정처럼 인생은 수정처럼 인생은 수정처럼 응 똑같은 노릇인데 너무 몰라 피나는 노려 뭐래요 저는 그냥 나는 완전 돼지 그냥 어? 어디? 어? 술 빼? 술 빼 그래서 내가 딱 상을 좋아하는 이유랑 딱 하나야 그래서 내가 팔 같잖아 일부러 팔 같잖아 나 심해 뭐해? 팔이 얇으니까 뭔지 알지? 왜 난 알아듣을까? 그래가지고 여기다 걸쳐놓으면 또 이렇게 커버리니까 돈까스 하나 먹어볼까? 치즈돈까스 여기다 걸쳐놓고 나한테 먹더라고 그 생각 진짜 내꺼같이 나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시선 자꾸 먹을 거야 그거 빨리 집어 그냥 시선소리가 없다 할까 생각 중이야 그냥 시선소리가 없다 할까 생각 중이야 아니 집어서 올려주시고 통채하니까 내가 진짜 불편하잖아 불편하잖아 불편하다 와 진짜 맛있다 국물도 엄청 시원해 국물도 엄청 시원해 국물도 엄청 시원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는데 과연 국물도 엄청 맛있어 국물도 엄청 시원해 맛있다. 감사합니다. 어쩐 그릇이야? 존이 해줘. 와 천사님 안에 넣어서 맛있어요 와 근데 맛있다 진짜 가격은 얼마에요? 치즈 돈가스가 12,000원이구요 얘가 9,500원이요 다해서 21,500원 이게 너무 좋아 세게나 세게나 여기 있어 화면 맛이 진짜 웃겨 근데 연희야 막 이렇게 막 개하고 개하고 막 손에 들어 연희야 어쩔 수 없어 내가 아까 개를 먹어야 하는데 개를 먹어봐 개를 먹어봐? 어떤 맛인가? 개를 씻어 먹느라 맛있다 맛있다 이거 먹고서 패갖고 그런 거라고 와 하람맛이 더 많아 근데 이거 택목은 참 이거 젓가락 한 입만 먹어 오늘은 게시트가 없습니다 한 입만 먹어 열어둘고 갔다 전화전화 이번 주에 매운 짬뽕 쿠파대회 있던데 나가서 뭐야 이거 그리고 소리 한번 지르고 올까 매워서 한 입만 먹어 푸드파이퍼 빨리 먹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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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날씨 으흑 또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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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운 거라서 자신이 없어 매운 게 좀 약해요 코마토님 안녕하세요 와 맛있다 와 맛있다 근데 여기 소스도 진짜 맛있어 사푸르 오빠 갔다 와 사푸르 오빠 갔다 와 와 근데 여기 돈까스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화장실 좀 맞지마 화장실 좀 맞지마 화장실 좀 맞지마 잠시만 그냥 잠시만 부끄럽네 머리카락이 맞지? 머리카락이 맞지? 나도 콩카메라 켜가지고 괜찮아 두 가지먹어 죽여버릴거야 왜 나 못 먹었어 왜 나도 먹었어 아니 근데 이제 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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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벡 안 돼 치즈벡 대박이지? 요즈벡은 오셉에 오리먹으려고 하지마 아 Ow! 아 우리, 우리 먹어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돈까스가 이쁘다고? 나보다? 돈까스가 이쁘다고? 나보다? 잘 빠졌다고? 돈까스가? 나보다?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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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까스 내일 모레 올 거면 내일 내가 오빠가 얘기해 본 건가? 아니 아니 근데 오빠가 좀 일이 얘기하는 게 내일 모레 올 거면 오빠도 라면 주기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반응 안 하고 아니 근데 쌀국수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내 베스트 포기했죠? 이제 이렇게 아 쌀국수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야 내 베스트 포기했죠? 이제 아 아 아 아 베리빨리 대춤보 비필 되나? 아 바로 감자도 맛있어 여기다 밥을 말으라고? 나 너무 포카 아니야 나 진짜 내가 이거 아 뭐 아 뭐 이른데가 혹시가 치우실 같다고 하는데 누구 저 얘기하는 거고 누구예요? 라고 여긴 근데 국물이 엄청 진해요 진짜 그 소고기 묵국 있잖아 되게 진한 그런 진짜 진한 그런 맛이야 진짜 날리지 않아 어떻게 할래? 아 근데 나 이거 보여줄게 뭐 보여줄까? 칼국수 칼국수가 나는 너무 뜨거워 죽겠는데 내가 한 번 먹겠습니다 오빠 칼국수는 진짜 많네 맛있게 난다 맛있게 난다 맛있게 난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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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원 잘 먹어도 되짱 나르다 4에서 얼마냐 21,500원 와이여 오이 락소가 또 됐어 락소의 응리네 락소가 여기 이렇게 핀씨가 있는데, 여기 나름이 옆에, 나름이 맛있다 근데 이거 한국 살 때 진짜 지랄지랄 했었거든 근데 이거를 나는 실시간으로 봤거든 근데 막 언니가 물 꺼서 먹었다 했더니 다시 먹었어 언니 그거 기억하죠? 네, 칼국수 쿠팡이야 어, 내가 칼국수 때문에 진짜... 진짜... 내가 참고분도 안다니고 진짜 옷을 많이 벗는데... 그래, 맞아, 그때 내가 머리가 길었네 응, 그래, 머리 짧은 거 내가 모르니까 응, 맞네, 내 방송 본 거 맞네 응 나 그거, 나 그런 거 좋아하니까 어, 세상에 쿠팡은 그 막 김만둑이 갑자기 지랄을 하니까 그래서 어, 세상에 이런 거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도봉이도 지랄하고 나 진짜 솔직히 짜증났어 근데 해봐, 나 어느 까지 하나가 봐 언니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언니가 진짜 좀 다 먹었어 근데 갑자기 안 이래 사람들이 이제 태풍으로 지랄지를 하니까 이거 아니다 물 부었고 뭐 했을까 뭐 했다 뭐 했다 지랄지 아, 다시 먹을게요 하면서 언니 다시 먹었어 짜장한 칼국수 어, 다시 먹었어 언니 두 그릇을 먹었어 언니 두 그릇을 먹었어 언니 맞죠? 언니 맞죠? 두 그릇을 먹었죠? 토컬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번 개우고 왔다가 아, 근데 막 지랄지랄게 아, 다시 먹을게요 하면서 뜬금한 걸로 다시 입혀서 다 까지 말고 먹었어 여기가 얼마나 천장이나 어쩔 거야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보이메스 인사 주식이 보이메스 팀이 알지? 안녕, 오빠 안녕 나 다 봤거든 니가 나 실실하게 사랑하고 싶어 칼국수만 진짜 엄청 잘 유명해 언니 왜 나 잘 모르겠어 나 잘 모르겠어 칼국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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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또 가방 가린다 가방 가린다 아, 그냥 하지마 칼국수만 칼국수만 성으로 그냥 부끄러워 근데 먹방에서 나는 최고속이라고 생각하고 산 소음 사는 사람이인데 갑자기 나를 진짜 칼국수로 하잖아 진짜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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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굏어 만약에 등호가 있었으면 폐니 없겠네 빨리 먹고 나가야 나는 막 이렇게 막 엣진한 뭐 엣진 눈인 줄 아는 거 아... 아이고 난 먹방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난 보통 스타일으로 나름이 아주 거네운 저녁은 내가 수원에 있었는데 엄청 많았어 갑자기 유튜브로 막 스트레스 막 해 내가 썼어 계속 썼어 그리고 그거 말고 나 이제 스트레스 내는 거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냥 뭐 뭐 한 번 한 번 그냥 숟가락도 씹어먹고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냥 소리 한 번 지르고 와보세요? 혹시 이상한 소리 들리면 전주를 아세요? 부셔지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애가 사고 치는구나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되었대 이게 다 되었대 약간 좀 모델이 더 좋던데 좀 말이 있었나요? 근데 왜 이런 거랑 안타까? 언니 근데 스며맛 더? 뭐? 강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강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강도하고 있었는데 그 강도하고 있었는데 맞다 뭐하러 많이 해요? 나 추억을 먹으면 살 찼어 있다 할 줄 생각해요 나랑은 침공이 훨씬 낫습니다 그게 안걸로 침공이 안걸려서 침공이 안걸려서 침공이 안걸려서 좀 더 이상 이제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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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왜 남자가 갔냐고? 왜 남자가 갔냐고? 왜 남자가 갔냐고? 미안해, 야경은 받은 거 같은데? 야경은 받은 거 홀떡볶이 된다는 건가? 그럼! 리얼 리필 리얼 리필 및ện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원사입니다 오늘의 멱빵은 이거예요 저는 몇 번 치킨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그냥 말도 안 돼 짜끌따끌 보내가지고 짜끌따끌따끌 나 창피는 돼야 돼 짜끌따끌 내 이름 온 것도 안 했어 고맙습니다 꼴맹하야 펜카잇 주저야받아 너무 맛있어 나의 사거리 트리바시언니 배수기 미션을 줘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미션을 줘 밑에서부터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밑에서부터 올려 칠다니까 툭툭 툭툭 넌 또 뭐야? 남자 뭐라그러면? 넌 또 뭐야? 넌 또 뭐야? 오빠는 골드 빛이 어떻게 보실까? 나는 주방하는 거 같지? 그런 줄 알지? 이 녀석이야 척가닥이 내 얼굴이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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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뭐하긴 하셔도 이제 이 녀석이 혹시 그쵸? 수고하자면 한 명만 사오지 않을까? 아, 한 명만 사오지 않을까? 아, 한 명만 사오지 않을까? 이 녀석이 계속 이제 갑자기 있다가 그쵸? 그쵸? 아, 한 명만 사오지 않을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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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기 많이 두그릇 가는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 그쵸? 아, 저 닭발이 그래서 언니 메롱 잡아야 코치 막 박베로 넣었대요 좋아? 웃어? 네가 옆에서 상처를 웃어? 언니 코치 막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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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해 넓어? 어 그게 아니라 언니 놀리려고 한 거야 넓어? 나 매고도 잘 먹을 거 뭐지? 다 먹었어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만개 상봉오빠 만개 응 여름 보기 없네 아 사이 뭐 나 버리라 눈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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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봤을때 저런 몸매가 아니잖아 넌 몸매가 많아 쓰이니? 수고한 뼈가 다 뒤져버리네 나 다 뒤져버리네 내가 체납 사주잖아 사주달라고? 내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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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꺼지? 나는 우리 팬들꺼지? 그러니까 드립드립은 다 아이들꺼야 아시겠어요? 드립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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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 진납 쁘 왜나 몇ieron 몇 leg 드립 드립 처벌 꼬끼랑 그냥 못 쳐졌어 아가리야 응 되겠지 응 근데 노부라 성공하지는 노부라 누나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 누나는 누구꺼? 노부라 아가리 해봐 아가리 노부라 아가 들고왔던 응 누나는 누구랑 결혼한다 그랬어? 응 응 미친놈 너는 뭘로 좋아하나? 많이네 연이 누나는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그러지마 오빠 팔려 미친놈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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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 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못해 미친놈 미친놈 다시 말해봐 누나 누구랑 결혼한다고 그랬어 여기가 왜 페이스북에 탄거야? 이거 페이스북에 그냥 올라왔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올라왔어 유명한 말은 이거 아니고? 응 나 그렇게 하면 모르겠고 페이스북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단소 그것도 있잖아 우리가 네이버에 올린 것처럼 이게 올라올.. 올릴 수 있는 것 같아 안 들려 그래 그게 올라오더라고 수원생님 만지 하나에 올라오면 이거 이거 하자마자 봐봐 그렇지 그냥 해 응 응 응 잘했어 이거 빨리 안 하네 아 사랑 너 그래도 나 아 비록 내가 인사 이빨로 그리고 또 손만 잡고 자고 당연히 당연한거 아니야? 그래서 안쓰다고? 그래서 다시 찰칰 볼방으로 가볼까 우리? 남잔데 아니 행동으로 모른대 아 미칭상지 진짜 워킹뿌여 침신설도 침신 뭐야 뭐야 애정교황 이거 한 번 주먹어 내가 목을 막 내려줘 아니라니까 이렇게 털이 안 돼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게 네 한계야 이거는 지켓기 정판인거야 저렇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나 맛있잖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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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 앙가랑 못가는 구분이 다르지 패코 반박 부유가 역시 흰 안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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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가서? 응 다행히 다행히 야, 잠시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여자분 화장실 갔거든요 여러분 저 잠시만 화장실 가서 차리렷 한번 해야 겠 문 열어 문 열어라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 두실까 여를래 두실까 여를래 두실까 여를래 이놈아 방금 걸그릇이 매력 뿜뿜 오면 차렷통 보내봐야겠다 음 음 음 음 아주 깔끔하네. 뿌듯하다. 진짜 진정. 경이롭대 설거지딱 디시되나? 왜 식빵 하나 갖다달라고? 긁어서 먹게? 유현 오빠 사랑을 진짜 나를 도대체 너무한다 진짜 오빠 나도 여캠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빵 두개 주세요 부쳐서 먹어야지 어떻게 하나로 먹어 짠! 두개 주세요 샌드위치 맨키로 제니 다 먹었대 언니 어디가요? 저요? 밥 먹으러요 손 넘어버렸어 손 넘어버렸어 왜 이렇게 어디에 드실까? 저 언니는 드실까 봐 저 언니는 드실까 봐 저 언니는 드실까 봐 진짜 차렷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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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추 중에 이거 맨 처음에 다 한 번 이거 다른 거 뭐 먹으러 가야 희차가 본래 너무 좋아 핸드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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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핸드옵 핸드옵 고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고소 고소 말리지마 저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